그리고 고양이들은 헤드볼을 잘 하거든 왜냐면 지 털을 지가 그루미 하면서 굿도도 한 번씩 한다 그러면서 굿도 하면서 지 털들이 나온다 그리고 헤드볼이라 한다고 하던데 좋아할 때 아버지 굿도를 한대 심하지만 안으면 되는 거야 굿도도 얻은 쪽 멀쩡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올라간다. 어 우리 만두 정상까지 올라갔다. 잘한다니까 그래. 저희는 성분이 잘 올라간다니까. 형들도 생분까지 뒤에 올라간다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